에어바스 상탈이니까 바깥을 했어요. 우리 괜찮은 것 같아? 지금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5분기에 하나 돌리던 거야. 해경만이. 아직 돌돌입니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겠습니다. 나무 해가지고 올리면 되나요? 저거 나오면 환복하고 나무 좀 구하고. 이게 되게 큰 역할이에요. 설탕물이. 엄청 큰 역할이에요. 이거 좀 페워주십시오. 향 좋습니다. 향 좋습니까? 오리 좀 갖다 주세요. 향 좋습니다. 불이 사는데? 염사? 나무가 연기가 막 날 때 그 위에 육류를 덮어서 열이 가해지면서 설탕이 증방되면서. 뽑기라고 하나요? 뽑기에서 나는 향하고 나무 향하고 만나서 스모크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향이 나게 하는 겁니다. 뚜껑 주시죠. 아까 뚜껑. 뚜껑을 덮어가지고 밀폐를 시켜가지고 연기기 안에서 돌면서 천천히 겉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슬리피. 슬리피. 여기다가 다 숱을 만들어. 안에. 넌 근데 오리 빼놓고 갔냐? 넌 근데 오리 빼놓고 갔냐? 넌 근데 오리 빼놓고 갔냐? 어디서 말해? 오리 뺐어? 5분 뒤에서. 오리 빼놓고 갔냐? 네. 아. 안 뺐습니까? 지금 안 뺐습니까? 한 번 뺐어. 망한 겁니까? 그럼요? 아니. 아 그럼 들어갔다. 아. 어딜 오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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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직 멀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무도 안 봤구나 너무 못하네 아 지금 달려와서 보고 아 망했다 내가 망쳤구나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거를 숱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까먹었는데 다 익어버렸으면 돼 이거 아무도 안 봐가지고 아 망했다 나무 태우고 있습니까? 나무는 태우고 있습니다 저 오븐에 누가 넣었어 슬리피를 넣었어 먼저 썼어 또 아 아 아 아 뭐 그 바로